오늘 맛있는 점심 먹으러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함께,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꾸꾸에 왔어요. 네, 여기는 언제 와도 화려하고 좋아요. 행복한 오늘, 미리미리.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러 왔어요. 맛있게, 맛있게 오늘도 쭉 보세요. 룰루루루루, 우와, 좋다. 여긴 언제나 사람이 많아, 음식도 맛있고. 정말 맛있다. 네. 이제 시작이라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오늘도 맛있는 점심,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먹고 갈 거예요. 오늘도 양호시대 가족 여러분, 행복하세요. 네, 건행, 온기, 홈, 대단합니다. 정말 가슴 저리게 하고, 또 홈은 정말 경쾌하고, 너무너무 행복해요. 뵙고 있으니까. 네, 어제 너무너무 많이 늘어서, 지금도 흥얼흥얼하네요. 임영웅, 임영웅, 신곡 대박 응원합니다. 온기 그리고 홈, 화이팅, 건행. 사랑합니다.